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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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씨도 추운데 이렇게 줄까지 서가지고 저희랑 다시 할게요 아 추워가지고 이미 얼었어 나 덜덜 떠는 거 봤어? 추웠어요? 막 사인층들 덜덜 떨려 추워가지고 되게 날씨도 추운데 좋은 추억 만든 거 같아서 되게 기분이 좋고 특히 어린이 팬들이 되게 엄청 귀여웠어요 좀 잘 바르게 컸으면 좋겠네 좋은 추억이 돼가지고 다요까지 다요까지 어우요? 저 하면 돼요? 네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서서 할까요? 어떻게 앉아서 일단 평일에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찾아와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팬분들 팬분들하고 사진도 찍고 사인도 해드리고 좋은 경험 한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기사의ids 가능 danced HOY 소망 бой бой 이번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셨다 카카오톡 하고 넷! 너무 же요. 하나. three, five, eight! 침실을 줄 수 없을 것 같다. 침실을 줄 수 없을 것 같다. 세신 분을 보내고 계세요. 자신분을 비한다. 하트니 오케이. 하트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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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합니다. GS 관찰. 국마. 인주. 아들. 여기 모을리. 미얀마에서 인사드림들입니다. 남은 박두기 사안을 들으며 오늘날 수업을 꼭 기기고 내릴 버전 등도 기대하겠습니다. 내년 천에 계세요. 사랑해요. 박두기와 공연중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밸런스 잡아야 돼. 알겠지. 정리로 하시면 돼요. 말해줘요. 불러. 네, 촬영합니다. 잠시 후 실축이 있을 텐데요. 잠시 후 조심하십시오. 시작하십시오. 네, 그렇습니다. 선수들이 공을 받아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정렬 시장 하셨습니다. 승진을 향해 지진 바다. 악신 후 실축이. 도티 실축이. 진심찜! 뱃끼소리 천방에 물발뜨립니다! 진심찜! 진심찜! casi 80cm lone gol 진심찜 quisieronели 진심찜i! 대한민국 부자들의 자산관이 불러온 총집단 대한민국 부자들의 자산관이 불러온 총집단 대한민국 부자들의 자산관이 불러온 총집단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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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